17세 남자 환자, 아주 젊은 남자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목 디스크를 고생하시다가 내원하신 경우인데요. 이 경우에 보시면 1, 2, 3,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유발된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죠. 일자목을 더 지나서 디스크가 유발된 상태라면 팔, 저림, 등, 목, 어깨, 두통까지 있으신 상태였는데 현재는 완전한 C커브를 형성하고 디스크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호전되신 케이스입니다.